안녕하세요 한경재입니다. 오늘 제 표정이 평소보다 좀 더 밝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추석에 유독 더 바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여유로운 휴식시간 보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연휴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읽기 좋은 증권사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주식시장도 쉬니까 평소에 못했던 공부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하루에도 몇십 편 또 몇백 편씩 리포트가 나오긴 하는데 리포트의 홍수 속에서 어떤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인지 골라내는 방법을 주식 초보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입니다. 매수 의견만 내놓는다. 기업 실적 예상치가 항상 빗나간다. 리서스 센터는 매수하려고 해놓고는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을 매도하더라. 이런 리포트에 대한 비판이 많죠. 그럼에도 우리가 리포트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만큼 정보를 집약적으로 전달해주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실적 발표 코멘트나 아니면 기업 분할처럼 이슈가 있을 때 그것에 맞춰서 리포트를 내주기 때문에 뉴스를 따라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요. 네이버 증권이나 환경 컨센서스를 보면 매일 수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죠. 일부 증권사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한 리포트를 이메일로 쏴주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서야 하루에 그 리포트들을 모두 소화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읽어야 하느냐. 리포트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볼게요. 리포트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기업을 분석한 리포트. 두 번째, 산업을 분석한 리포트. 세 번째, 매일의 시황을 알려주는 리포트. 네 번째,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리포트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모든 리포트를 매일매일 소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편을 읽더라도 그 정보가 나한테 오랫동안 도움이 될 리포트를 우선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 4가지 중에 정보의 휘발성이 가장 낮은 리포트를 선택하는 거죠. 시황은 매일 바뀌고 투자 전략은 월별, 분기별, 또 반기별로 다르고 기업 분석 리포트는 기업의 호재나 악재가 나오면 투자 의견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분석 리포트를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기전자, 2차전지, 수소, 우주, 철강, 유통, 인터넷 플랫폼 이렇게 산업을 먼저 공부해야 개별 기업 리포트를 소화하기도 쉽거든요. 산업 리포트에서 해당 산업의 밸류체인은 무엇인지 정리하고요. 또 이 산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한지도 파악해보고 또 밸류체인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기업이 1등 기업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거죠. 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대체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수익 구조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산업을 알면 관련주를 찾기도 쉬워져요. 아이폰 13이 공개되면서 LG 이노텍에 덩달아 주목받은 이유. 왜냐하면 LG 이노텍이 아이폰 13의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이죠. 산업 리포트를 읽다 보면 이런 밸류체인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저도 취재하면서 접했던 리포트들 중에 계속 읽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뒀거든요. 보시면 이 중 상당수가 산업 리포트예요. 신재생 에너지 리포트도 있고 중국 기업 리포트도 있고 또 유통산업도 있죠. 보통 이런 것들은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고요. 하지만 5장짜리 기업 리포트보다는 길더라도 더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 다양한 그래픽 자료가 있는 산업 리포트가 주식 초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듯이 리포트 하나를 완벽하게 소화해보세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구글이나 네이버 혹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고 또 요즘에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유튜브 출연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있는 리포트를 누가 썼는지 이 사람은 다른 방송에서 어떤 말을 해주는지 살펴보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부터 접해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를 따라서 매매했다거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호감으로만 매매했다면 이번 기회에 산업 공부도 병행해보는 거죠. 아니면 주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산업도 좋습니다. 저는 유통이나 소비재 또 식품 쪽 리포트를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산업을 골라는데 이 산업에 대해서 다룬 다른 리포트들이 있다면 분량이 길고 그림이 많고 또 트렌드랑 잘 엮은 리포트를 먼저 읽어주세요. 제 나름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골라낸 리포트 하나를 두세 번 정도 읽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도 읽어보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어려운 산업을 억지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나한테 쉬운 산업, 내가 공부하고 싶은 섹터를 먼저 공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용한 리포트의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연휴에 읽을 만한 리포트를 5개 정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주민호 NH투자증권연구원의 2차 전지를 지배할 4가지 이슈. 두 번째, KTV투자증권의 수소경제. 세 번째, 박종대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의 로켓 배송은 어디서 날아왔을까. 네 번째, 강서국 히음증권연구원의 게임. 각자 노생의 시대. 다섯 번째, 신한금융투자의 무형시대. 0보다 1이 크다. 이렇게 5개 추천드릴게요.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컨센서스나 네이버증권 리서지 탭에 다 올라오거든요. 심지어 다 무료예요. 만약에 제목만 알고 있는 리포트인데 어디에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구글링을 활용해 주세요. 제목 뒤에 PDF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높은 확률로 PDF 버전의 리포트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리포트를 읽다가 나랑 맞는 애널리스트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아니면 브런치 혹은 텔레그램도 구독해 보세요. 산업 리포트를 읽었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가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코마미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소개한 이 리포트들 말고 다른 좋은 리포트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께서 인상 깊게 읽었던 리포트나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애널리스트 혹은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공유해 주시면 구독자분들과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 이후에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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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